시드 간다 이것부터 웨폰 퍼프 웨폰 퍼프 아 좋은거지 웨폰 퍼프 아 그렇지 아 주문의 흔적 안좋구 주문의 흔적 안좋구 흠흠흠 조갑 5개 그래 주문의 흔적보다 훨씬 좋지 순백 5%는 뭐야 줄거면 10%는 줘야지 아 리플렉스 쓰레기고 아 리플렉스 안좋구 너무 안좋구 아 주문의 흔적 콤보 안좋구 아 조갑 콤보 아 조갑 콤보 안좋구 아 조갑 콤보 주문은 흔적에 조갑 콤보 아 스위프톨이 너무 안좋구 보따리 보따리 너무 안좋구 아 웨폰 퍼프 아이링 아 레벨이 중요하지 뭐 이제 아 안좋구 아 레벨 높으면은 크리 데미지도 나쁘지 않지 아 안좋구 아 너무 안좋구 아 아 아 아 완전 망했구 아 완전 망했구 흐흐흐흫 흐흐흐흫 게임 던졌구 영혼 나갔구 오우 괴망했구 야 무조건 레벨 밖에 없다 이거는 아 4렙짜리 안나오면 너무 쓸쓸할거 같은데 자 듀타빌리티 3레벨 4레벨 4레벨 4레벨짜리는 그래도 좀 가격을 봐야려나 1레벨 리커스텐스링 1레벨 시프트링 스위프트링 리커스텐스링 크리 데미지 3레벨 한 1억 하겠지않는거 리플렉스 1레벨 리플렉스 2레벨 듀타빌리티 2레벨 1 2 3 4 스위프트링 1레벨 짜잔 아 2레벨 아 2레벨 가짜나 게임 망했네 개망한거 아니야 가격이나보자 와 1억 2억은 나오려나 한번 보자 가격 나가는거 아 듀타빌리티 4레벨짜리는 그래도 한번 비벼볼만 하지않니까 듀..듀타빌리티 아니야? 듀라빌리티 그래도 4레벨짜리면 한번 그래도 4레벨짜리면 한번 버리고 웹홈 퍼프 2레벨은 2천만원 D레벨은 D레벨은 500만원 다 합쳐서 1억 안되겠는데 1억 안되겠는데 흐흐흐흐흐흐흐 2천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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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천만원